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4 ASEA 핫 아이콘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빌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첫 시상식에서 저희가 핫 아이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먼저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빌리뷰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시상식 주최해주신 에스타엘 관계자분들과 누스앤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애써주시는 스태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항상 빌리뷰는 물론 모든 세상에서 저희의 K-POP 팬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빌리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오늘의素晴らしい show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대에도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뷰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